슈슈슈슈슈슈슈 어 잠깐만 그 근처로 가는 한 명 있어 어 뭐야 안죽어 이정도면 솔직히 죽어야지 나는 연타가 된단다 연타가 임마 어 됐어 됐어 가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5딜 언제 썼어 이런 처리 칼 바꿔 칼 바꿔 칼 바꿔 가스 하나 바꾸고 어 우리 팀 근처에 죽었다 잘됐다 자 간다 아 이제 컨트롤을 좀 잘 익어 이제 좀 게임이 할만해 이게 이게 손에 익으면 쉬운 게임인데 진짜 쉬운 게임은 아니야 아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쉬운 게임이 아니야 전혀 새로운 방식이야 게임이 되게 애니부위하면 잘해놓은 것 같아 좋아서 야 이거 못 넘어? 이런건 좀 아쉽구요 어 아 등짝 아아 구조 요청 엄청 많네 그 왓 쇼 이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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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보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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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 보급 받아 어 좋았어 꼭 떨미가 약점이지 그냥 어 좋았어 와 개멀리 곳에 한 명 있잖아 보급 받을 여유도 없겠다 야 가자 어 여유 있다 보험 받고 가야지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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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여유되면 다 바꿔 그냥 하다 좋아져 뭐야 안죽었죠 오케이 이제는 뭐 그냥 쉬워 쉬워 게임이요 얘가 너무 좋아 캐릭터가 지금 문제가 있을 정도로 좋아요 아까비 아르멘 이동을 지워내라 어 저기야 지금 목표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 어우 휘샹 난장 아우 야 잠깐만 여기 정리좀 하자 대난장판이네 오케이 얘들아 보는데 정신없지 눈 빠질거 같애 그렇지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휘 얘는 돌에 머리가 막혀가지고 무슨 아하 진짜 와 이렇게까지 아니 어 회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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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자 끝내자 어 끝내 끝내고요 아르멘 여깄네 그러면 쟤 죽여줘야겠다 아르멘이 죽는다고요? 아냐 됐어 됐어 엘런 있는대로 갈게 어 어 잠깐만 가스없어 아 아르멘쪽으로 이동한다네 또 아이 미친 아직 여길 오면 안됐었나봐요 아르멘을 좀더 구해야 되나봐 뼘 처리 처리 어어어 내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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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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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먹어 바로 비먹어 뭐야 어? 이거 지금 위험한 순간이야 이게? 피먹어 피먹어 어? 어? 이렇게 돈배면 안네 아 그냥 죽이자 할 수 있어 오케이 죽이고 피먹자고 됐어 마르코 아르멘 이동을 지워놔 어? 할거 개많다 어 저기도 가자 저기 마르코 지원해야되구요 통화쇼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케이 엘런 축으로 이제 엘레란 달아내래 수고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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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아까 엘렌이 있었던 위치죠 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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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인거 아니야? 그치 저정도 쏘면 군대급 주사급으로 쏜거지 진짜 개 아프겠지 오글오글 열매 오 든다 그 비즈엔바 개 웅장해 핵랴하죠 아니야 근데 또 개 오면 끝이잖아 어차피 또 엄청 큰 놈 가자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자 뭐 장전하구요 자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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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마지막 가스인데?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야 저기 먼저 갔다 가야겠네 애니다 야 애니는 구해야된다 아 내가 왔어 아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자 구했나? 벌써 구했나? 아 아 야 잠깐만 어 야 어 야 큰일났어 어 됐다 됐다 야 됐다 아 됐다 아 아 개깝노 아 와 진짜 큰일날 뻔했네 좋아서 자 애니야 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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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가 애니 데려가 애니 데려가 애니 어딨어 애니 오케이 애니 데려간다 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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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이 자식 여러분 애니급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좋았어 컷 컷 뭐야 안 넣었다고? 아이 미친 조미야 눌렀는데? 개 똥개 훈련 샷 아 큰일났다 앨런이 체력 없는데 빨리와 아 아 여기서 누굴 뺄것인가 너지 크리링 자 가자 저 동륜 못구해 이건 가야돼 야 망했다 앨런 큰일났다 아아아아 미치 아 진짜 야 그걸 한번 안눌러가지고 이렇게 되네 아니야 아니야 애니딴 안구해 애니딴 안구해 어 애니딴 안구해 간다 아니야 그냥 깔끔하게 합시다 깔끔하게 그렇죠 땅 이렇게 하는게 깔끔했어 땅 이렇게 하는게 아 벌써 엘렌한테 붙네 엘렌은 내가 지키겠어 와따시와 마모르 마모르데스까 아아악 세카이노 어 어 어 어 어 엘렌 도와줘 엘렌 도와줘 고맙습니다 어우 좋아서 어 Slack 오우야 간다 가 가 아 아르밍 진짜 좋다 얘네 자세히 보니까 학문이 없는 것 같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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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이 죽여 그냥 앤이 죽여 여기서 아 잠깐만 아 가스가 없네 앤이 없어도 됩니다 앤이 안죽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무슨 뭐 보호천사의 보호천사 앤이 뭐야 A등급 아닙니까 자기가 할 일은 지가 해야죠 어 야 이제부터가 죽음이야 이제부터 죽음이야 야 집중을 바꿔 간다 애들 어떡해 간다 어 등짝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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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끝이 아니야 어 끝났나 아 쟤만 죽이면 됐구나 어휴 좋아 죽기 먹고 있어 아 얘도 결국 도우로 왔네 됐어 그렇게 오인을 부서시는지 원초적 욕구 해냈어요 게임은 솔직히 쉽지 않은데 스토리 보는 맛에 하고 중간에 목덜민한테 약간 쾌감이 있네요 컨트롤 빨리 넣은거야? 네?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 나 혼자 이렇게 나 개 씹 못한다 이 생각하고 있었어 진짜로 아 의상도 좀 봐야겠다 조사병단 여기가 그거 아니냐? 죽음이 가득한 곳 벽 바깥의 활동 내용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훈련병을 주둔 명단에 참가시켜 강행한 트로스트 구타란 작전 성공은 인류가 처음으로 거인의 진공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승리의 환호를 보내기에는 죽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다 인류는 주둔 명단 외에도 두 개의 명단에 부위하고 있다 왕 안에서 백석을 통제하고 질서를 지키는 헌병단 그리고 벽 바깥으로 나가 거인의 영역에 도전하는 조사병단이다 트로스트 구 방위전 및 탈환 작전에서 병사들의 피해가 막심했던 이유는 역전의 정예병단인 조사병단이 부재중이라는 것도 한몫했다 제 2장 제 2장 자유의 날 2장 3장 전사 3장 제 2장 그리고 왕 안에서 그니까 얘네들이 진정한 실력판가봐 좀 도와주지 그러면 훈련병들만 다 죽은거네? 생각해보면 잠시만. 아 얘네들 상당히 세네 헌병단보다 세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더러운 곳이고 오래 머물고 싶지 않고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정리할 일도 있다 어서 나갈까 플레이의 캐릭터가 변경됐습니다 미바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제 2막은 내일부터 진행할거구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1편 그리고 1막 마지막편 꼭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많은 들어가시면 다양한 비디오 게임이 있으니까 함께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